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대구 기상시청은 당분간 일교차가 크겠고 내륙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다며 건강관리와 화재 예방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요즘 대부분 젊은이들은 여건이 되면 서울이나 대도시로 가려고 하는데요. 문경의 한 오지마을에는 갓 대학을 졸업한 웹툰 작가가 내려와서 오히려 웹툰으로 농촌을 홍보하며 잔잔한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경시 농업면의 산 아래 오지마을에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주택에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주택 다락방은 필명이 에르는 이지은 작가의 작지만 소중한 웹툰 작업 공간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한 이 작가는 지난해 부모님을 따라 함께 기농했습니다. 도시 처녀의 적응이 힘들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 작가는 그녀가 농촌 사리에 적응해가는 에피소드를 웹툰으로 장기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들한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조금 쉬운 방법으로 만화로 쉽게 접할 수 있게 해드리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도시소녀 기농이라는 이 작품은 기농의 일상을 세심하게 표현했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독자층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 작가는 책은 문경시의 기농기촌 홍보대사로 위척받아 농촌 알리기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의 도시생활을 벗어나 자인과 함께하는 한적한 시골생활의 여유는 그녀에게 작품 구상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모니터 뒤편으로 창이 하나 나 있는데 산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볼 때마다 작업하면서 힘들었던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는 느낌이라서. 누구나가 가는 길을 벗어나 남한의 길 속에서 꿈을 찾아가는 도시소녀의 기농기에서 농촌의 작은 희망을 보게 됩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침해 진행이 상대적으로 덜 된 노인을 입한 보호시설 기역학교가 두 개 더 생깁니다. 대구시는 경증 침해 노인을 낮 동안 돌보고 재활을 돕는 기역학교를 서구와 달성군에 한 개씩 더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기역학교 14개가 운영되는데 올해부터 나라에서 운영비를 댑니다. 기역학교에서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 침해 노인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돌보고 음악과 미술, 원예 교육을 통해 인지 재활을 돕습니다. 대구시는 현장 채용 박람회를 엽니다. 내일 오전 10시 엑스코에서 열리는 현장 채용 박람회에서는 직원이 필요한 회사 20개가 참여해 13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대구시 원스톱 일자리 지원센터는 전문 직업 상담사를 배치하고 취업에 도움이 되는 이미지 메이킹, 사진 촬영 같은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했습니다.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이 한 곳에 모여 교류할 수 있는 장이 열립니다. 대구, 경북 2업종 융합대전이 오는 27일부터 이틀 동안 엑스코에서 열려 전기전자와 기계 부품 소재, 건강, 뷰티 상품 등을 만드는 중소기업들이 서로의 상품과 기술을 선보이고 교류합니다. 융합 제품 기술을 살펴볼 수 있는 융합 홍보관이 운영되는 등 시민들에게도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됩니다. 130여 개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이번 2업종 융합대전에는 참관객과 바이어 6천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진 대개 붉은 대개 축제가 다음 달 1일부터 나흘간 울진군 후포항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울진 어촌에서 전해오는 여성 놀이인 개줄 당기기를 비롯해 대개춤 경연대회, 대개풍어를 지원하는 제사,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참여하는 대개춤 플레시몹 등 다양한 체험 행사와 볼거리가 준비됩니다. 이 기간에 즉석 경매로 대개와 붉은 대개를 싸게 구매해 그 자리에서 쪄서 맛볼 수 있고, 게장 비빔밥, 대개국수, 대개빵 등 풍성한 먹거리도 마련됩니다. 228 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지정을 기념해 특별사진전이 열립니다. 228 민주운동 기념사업회가 주최하는 사진전에는 1960년 228 당시 뿐만 아니라 3.15, 4.19까지의 역사작 현장을 담은 사진 40여 장이 전시되며 228 민주운동을 주제로 한 학생시와 30여 점도 선보입니다. 전시회는 내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2층에서 계속됩니다. 이상으로 MBC 930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